마야 나야 나 영기야 마아아아앙 슥 영기야 안녕하세요 너 정수보다 100m 달리기 훨씬 빠르지? 아니 정수는 10초대고 나는 28초대인데? 야 이 뚱경잡이야 너 이럴 때 그냥 엄마 면 세워주라 그랬지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그러라 그랬는데 너 진짜 이럴 거야 뚱경잡이? 아무튼 우리 영기 우리 수는 있잖아 얼마나 순수한데 어쩔 땐 되게 마초 같기도 하고 얜 순정마초야 우리 영기는 그냥 꼴초야 그리고 우리 수는 자세히 봐봐 얘 정혜인 알지? 정혜인 개같애? 우리 영기는 그냥 개같애 엄마 대사를 정혜인 억지대사를 나한테 주고 지가 개같애로 웃기고 아니 코너 제목이 영기 엄마인데 내가 웃겨야지 또 그리고 말 잘했다 저번주에 녹화 끝나고 나서 새벽 4시 반에 술 취해서 나한테 왜 전화했어? 너 뭐라 그랬어? 나 너무 힘들어 수엄마로 하게 해줘 이런 쫄보 쫄보 아 그래 들어가보자고 정식으로 자 전국노래자랑이나 나가자고 그 노래 언제까지 나가는 거지? 그렇지 그래 한번 나가보자 어떻게 할건데 노래 한 소녀씩 할테니까 그 뒤에 들어와 알았지? 알았어 들어가볼게 널 향한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왜 끊어 자꾸 노래를 왜 안 들어와? 끊었잖아 뭐야 이거 해보자 이거지? 그래 해봐 지찬아 들어와 오 뭐야 이건 또? 뭐야 얘는?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못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소 그 이유는 들어오라 해 너 너 너 너 뭐하는거야 지금 야 이거 시작부터 꼴면 안되는건데 너 이거 준비한게 얼마나 많은데 너 연습을 그렇게 한거 지금 박자를 못하겠소 나 괜찮아 관대하신 분들이야 다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못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소 오케이 그 이유는 그 이유는 reopened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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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하 이게 왜 이렇게 웃기냐 해 헤 헤이! 헤이! 아니 뒤에 나올 사람이 더 힘들고 이게 뭐라 때문에 지금 못 나오잖아 지금 집중 야 집중은 너만 하면 돼 조용, 조용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안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어 그래 제발 좀 밝혀라 그 이유는? 들어오라 했는데 안 들어오고 멍 때린 죄 들어간다 했는데 끊었다고 핑계된 죄 누가 안 들어왔나 누가 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안 들어오지 어때? 어땠어? 어땠어? 나는 뭐 가만히 있는 줄 알아? 나도 섭외했어 뭐? 나와봐 세연아 와 아 지금 이 순간 왜 끊었는가 들어가려 했는데 왜 끊었는가 지금 내겐 늘 불신만 있을 뿐 대건 대체 왜 끊었는가